이곳은 도전 1,000점입니다 1,000점을 채워야 다음 코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찬스는 알바 찬스가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한 분씩 게리씨가 있는 곳을 찾아가 노래에 이어 부르기에 도전하면 되고요 2,000원씩 드렸습니다 최대 12,000원이네요 최대 12,000원 게리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았어 핸드폰 줘봐 게리 게리랑 통화 좀 해 게리야 게리야 석진이 형인데 너 어디 있어 지금? 사무실에? 사무실? 어 그래 알았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아이고 아이다 어? 어? 나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근데 뭐 딴 얘기 하지 말고 어 꿈은 피 납니다 알았어 알았어 제발 제발 자 나가는 길이 마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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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세요 마이클 여기세요 겁은 뭐야? 소빈 형 아기야? 그 돈이 안 벌었습니다 샛다 폈다 야 킥아 안 맞으러 왔는데? 네? 지금 본인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본인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잘 마이클 안녕하세요 뭐야 하하 80년, 80년, 80년이면 높은 염소예요. 야, 다 위험해, 위험해. 헬스 해야지. 빨리해. 개리야, 미안하다. 너 그만뒀는데 네 입장에서 그만둔 거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우리 마음속에 너는 계속 남아있다고. 게리야. 게리야, 미안해. 게리야, 미안해. 게리야, 러닝맨이야, 러닝맨이야. 월요일이잖아. 녹화하러 가야지. 왜 여기 있어. 왜 여기 있어. 월요일인데. 월요일인데 녹화하러 가야지. 정신없는데? 무슨 일이야. 게리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. 우리 마음속에 월요일은 늘 게리가 있거든요. 게리야, 가자. 형, 저 저번째 때. 벌써 오면. 너는 끝난 거지만 자,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. 좀 도와줘라. 자, 자, 봐봐. 딸랑딸랑 딸랑딸랑. 딸랑딸랑 딸랑딸랑. 오케이. 됐죠? 끝난 거예요? 줄줄이 올 거야. 여기요? 저 작업 좀 할게요. 게리야. 정말 네 입장에서 끝난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마음속에 네가 있단다. 게리야. 너무 반갑긴 한데요. 매주 찾아올 거야. 딸랑딸랑딸랑딸랑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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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너 때문에 이 사람 벌어가네. 형, 제가. 성공한 거죠? 응, 성공한 거야. 고마워. 어떤 거 같아요? 시간이 없어가지고. 지금 지금 최근에 계시나봐요, 다? 무슨? 네 주위를 계속 배회하고 있어. 배회를 계속. 형, 회의를 생기고 있어. 네 입장에서 끝나가지고 우리는 끝난 게 아니거든. 아직 몰라. 계속 생각해봐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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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, 여기 점수 잘 나온다. 광수 좋아하는 노래. 광수 좋아하는 노래. 광수 좋아하는 노래. 광수가 사랑하는 애가 생기면 꼭 부르는 노래예요. 이 노래는 남자들의 애창곡 베스트 파이브 아르드는 노래입니다. 에미랄드 캐슬의. 공공사. 나 이러고 나 끝살을 하려고. 어, 갔다 왔어. 야, 하얀 갔어. 성공했어. 하얀 갔어. 다음 누가 할래? 하얀 갈래. 오늘 갈 줄 알았어요. 아, 개리가 졌어. 이거 다 문제잖아. 개리가 졌어. 하얀 갈래. ứng tak다고 하니 처음부터強. 아, 하얀Ț! 아, 특산비. 가즈아, 획자 아이ları. 가즈아, 너의 울명이 났던데اج. 하얀teri 노인후cules Skip을 받았어요. 이부세요? 내가 내게 끝내가 싶지 왜 눈매났던데 여기 맞이했지 누구세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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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이 안무 너무 묻고 싶어서 저런 줄 알았다 왜 그저께로 통화했지 야, 이제 수고하셨으면 아름다운 이후로 꼭 통화 되는 거 아니야, 지금? 오르락 네이락 반복해 이 꿈과 슬픔이 반복해 이 꿈과 슬픔이 반복해 간다? 지금 형, 다른 맥으로 담아야 돼 아, 지금 방송에서는 형, 허락 없이 먼저 이상한 거라 그러면 안 돼 자, 갔다 올게요 자, 갔다 올게요 야, 12분 남았다, 다음, 다음 몇 번, 몇 번 빨리 해, 빨리 형 실력보다 멀어 빨리 가, 빨리 가 야, 인사도 하지 마 나 바로 빗셔부터 했어 빨리, 빨리 야, 인사도 하지 마 그냥 빨리 빨리 가, 빗셔를 아, 이거 불렀어야 되는데 대리 형 노래 대리 형이 무조건 알만한 노래 형, 형 형, 형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형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 뭐라고? 뭐라고? 사람 냄새가 나 아니, 잠깐만 사람 냄새 사람 냄새, 잠깐만 사람 냄새 왜 이래, 형 왜 이래, 형 아니, 왜 그래요 아니,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람 냄새가 이게 뭐야 잠깐만, 형 왜 그래요 기회 한 번 더 주면 안 돼요? 아니, 기회 한 번만 더 줘요 기회 한 번만 더 줘 네, 네, 네 네, 네 신발을 줘요 네? 신발을 또 뺏겨?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니, 이거 지금 너무 형, 유부로 그러는 거예요? 아니야,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나 슬리퍼 이거 줘요 아, 뜨거워 아니, 이거 지금 너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조록 아유, 진작을 이렇게 하지 아유, 진작을 이렇게 하지? 아, 네네네네네네 아, 네네네네네네네 아, 이네네네네네 아, 이거 아유 형 내가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아니 1분밖에 안 남았어. 나갈게. 형. 여기까지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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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실패하면 이거 또 뭐 내야 돼요. 가도 돼. 시발 뺏겼어요. 왜. 아니. 왜. 왜. 왜 실패해. 대리 형한테 사람 냄새가 나. 근데 몰라요. 시간이 조금만 더 줘요. 정말 너무 아깝게 946점이에요. 이거 때는 실패만 안 했으면. 아까 몇 개. 두 번째 30분에 저희가 3천 원을 깎아 드릴게요. 어 갔다 오면 되는데. 국정아 갔다 와. 야 노래 좀 저기 슈가 내서 해. 아 진짜. 야 지효야 너 노래 안 해. 야 내가 볼 때 15분 걸려. 갔다 오는데. 아 이거 정말. 야 근데 개리 저기. 그게 어디. 지난주에 굿바이 했는데 이렇게 계속 그래도 되는 거니. 되게 뻔팀이 하더라고. 그러니까 개리 되게 반가워하지 않더니 되게 반가워하는데. 반가워하죠.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. 됐다. 됐어. 아빠가 수고를 할 때.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맞다. 아니 오빠가 나올 노래를 부르는데. 야. 이 정도에 끊어줘야지. 빨리 가시죠. 빨리. 아 단계리. 아 나 거기다 창피하게. 저번 주에 해왔는데 울고불고 했는데. 여기서 지금 만나면 너무 창피한데. 그래요. 정말 예쁜 일. 아름답게 해줘야. 드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귀엽다. 좀 아쉽기도 한데. 오빠 응원할게요. 잘 사세요. 응원할게요. 잘 사세요. 아기리. 야. 아기리. 야. 아기리. 오빠 잘 있었어? 잘 있었어? 야. 다른 사람? 오빠 왜 이 옷 안 입고 있어? 빨리 옷 입어. 야. 빨리 일하러. 빨리. 야 좀 앉아. 휴가가. 너 너무 일 많이 써주 있어. 나 근데 지금 오빠 솔직히. 솔직히 진짜 창피했어. 네? 저번 주에 울고 울고 했는데. 오빠 내가 이거 너무 일어나. 너. 너. 나 나랑 따로 만났을 때 더 울었었는데. 아 그때는 진짜. 그때는 내가. 지영아 나랑 따로 만났을 때 20분 동안 말 안 했었어.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. 집에 가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문자로 쓰던 얘기.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. 화나서. 이놈이 이러면서. 좋아. 잘 돼가 지금? 너무 궁금하다. 누가 이기고 있는지. 지금 그런 거 없어. 오늘 되게 가난한. 가난한 거라서 돈 받아야 돼. 단체 게임이야. 아 돈 있어? 아 돈 있어? 돈 하나도 없어? 돈 많아? 돈 있는데. 아니 얼마 있는데 보고 내가. 아 돈 있어. 오빠. 거기 다른 거 한 장 있네 그거? 이 색깔? 근데. 내가 5만 원짜리인 줄 알고 아냐? 아니. 아니 소영 오빠. 어쩌면 괜찮아요? 어쩌면 괜찮아. 아니 그런 게 어딨어. 괜찮아요? 지영아 마음 같아서 너 왜 죽고 싶다 야 이거 나. 어? 야 나한테 쉬지 몰래? 오빠 진짜. 아니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이렇게 만나는. 그런 거 같아 오빠 그럴 거 같아. 그래도 오빠 나는 조금 오빠. 갔는데도 돌아온다니까 좀 떨렸어. 붙으면 되게 retention하세요. 자 다시 wyp구나. 또 시작하면서 갈 거 때. 아니 그 Haupt enrollment.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.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는 했을 우리끓에서 너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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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노. 됐지? 오빠. 이거 미션이었던 거야? 나 왜 이렇게 미션인데? 어떻게 이게 미션 말하고 가는 거냐 이제? 야, 다음 사랑할 때 나 근처로 부르는 거 아니지, 또? 그냥 이거 입어, 빨리. 그럼 성공이죠? 다 성공이야. 이거 지금 어르신들 안동욕에서 최고야. 야, 이건 지효야. 야, 이건 지효야. 야, 이건 불어 가야 돼. 지효야. 반성욕도 라이프로 하면서 가. 차에다. 반성욕도 가자.